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유세 도중에 사제총에 맞아서 심폐정지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의자는 41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먼저 문준모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쓰러진 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시에서 거리 연설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당시 총성이 두 차례 들렸으며 직후에 아베 전 총리가 가슴 부위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현장에 있던 NHK 기자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뒤에서 산탄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소방당국은 아베 전 총리가 심폐정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폐정지는 심장과 호흡이 정지했지만 의사에 의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심폐정지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1명을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나라시에 거주하는 41살 야마가미 데스야 씨로 2005년까지 3년간 해상 자위대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총도 압수했는데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긴 상태였으며 사제총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보수 우익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에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방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헬기를 타고 도쿄 총리 관저로 복귀했고 일본 주요 방송은 일제히 특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비열한 만행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